유아 언니? 런메프다. 김아도 맞는데? 김아영은 이렇게 봐서 가까이서 차이가 난다.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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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는 볼컬이 있는 것 같아요. 관중 여러분 카메라 플래시 사용을 상관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엄마, 어떡하지 마세요. 엄마, 어떡하지 마세요. ㅋㅋ 받으셨네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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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아요, 운이 너무 다져요. 너무 찢어졌다. 선수들 웜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최희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. 계속해서 다음 출전 전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수리고등학교 최희희